안녕하세요 여러분 항아리TV입니다 오늘은 가을이 됐네요 2022년 가을 벌써 가을입니다 벌써 캐나다는 이렇게 단풍이 다 물들고 물들고 나뭇잎이 없는 상태지만 저희가 이번주에는 사일런트 레이크로 갈거입니다 저 뭐 지금은 안갈거고 바로 내일 가는 예정인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내일 가는 예정이고 오늘은 저희 학교에 피해대회라서 쉬는 날입니다 노스쿨 쉬는 날이죠 이번에는 나값이 다 떨어졌지만 한 20%가 떨어졌는데 그래도 사일런트 레이크를 가볼거 아닙니다 지난번 영상을 보시면 사일런트 레이크 저희가 한 10월 23일 이반때 갔거든요 지금 오늘 날짜가 오늘 날짜가 오늘 날짜가 10월 10월 21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간은 1시 11분이고요 녹화한지 1분 됐습니다 이렇게 오늘 한가한 금요일입니다 보시면은 저희 은행나무에 나무 나무가 많이 써져있네요 나뭇잎이 오늘 바람이 그렇게 진건 아니지만 낙엽이 좀 많이 움직이네요 우리 바람 ГЯ비를 보시면은 지금 바람이 많이 부은지 안 부은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바람개비를 보시면은 지금 바람이 많이 부는지 안 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